산 것은 죽은 자의 꿈이니 그 꿈 가운데 있다가 살아서 꿈이 되어버리면 살았을 때 일을 다 잊어버리고 언수 갚을 생각이 없어지고 죽은 것은 산 자의 꿈이니 그 꿈이 되어버리면 다시 갚을 마음이 없느니라. 그러나 그 언수의 인연이 익어 서로 만날 때에 갚을 마음이 없다가 벼랑간 인연이 익은 그때에 악심이 호련히 발생하여 백천만 년이라도 인연이 서로 합할 때에는 반드시 언수를 갚느니라. 영성스님 바보